외신들을 보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런 식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외교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불확실성이 크고 산업에도 저는 물동이 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친환경이라 이런 것들은 낭비고 어떤 기후주의자들의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컨대 전기차 같은 것들은 저는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많이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전기차 관련 주식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많이 낮은 상황이라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가 낮다 그러면은 실은 별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미국 주식은 어쨌든 지금 사상 최고치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새롭게 주식을 살 기회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는 많이 벌어놓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의 변동성은 내가 벌어놓은 수익을 챙기자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금요일 날 대선 토론 벌어지고 미국 대선 캠페인의 초반부의 모습이 그렇게 주식장에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트럼프가 일단 정권을 잡을지도 어쨌든 불확실한 영역이고 잡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도 지금은 우리가 좀 가늠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트럼프 정권 4년이 금융시장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근거들은 별로 없는데 다만 그 이전까지 특히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기존의 투자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지금 예측 가능하게 좀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재정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또 재정 지출을 늘리며 돈을 쓰다 보면 정부의 재원이 필요하죠. 국채로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서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부채가 높아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공화당이고 경제적 보수주의자죠.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가능하면 세금 깎아서 민간이 하는 게 좋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감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처럼 계속해서 돈을 왕창왕창 쓰는 것도 정부 재정이 문제가 되고요. 감세도 실은 당장은 세입이 줄어들면서 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정부 지출을 늘릴 때보다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 감세했을 때 미국 재정이 많이 나빠졌던 것 같아요. 특히나 80년대에 집권했던 레이건 대통령이 카터 이후에 집권했죠. 그때 대규모로 감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감세가 아들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에 미국에 대규모 감세를 해줬고요. 트럼프 들어와서도 2017년에 감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감세를 하는데 왜 재정이 나빠지냐 하면 공화당식의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이 그들의 철학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세금 깎아주는 대신에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표를 받는 정치인이 한 번 썼던 걸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감세가 재정이 나빠지는 메커니즘을 보면 정부 지출은 못 줄이고 세금이 즉각 줄어드니까 미국 정부가 재정이 나빠지고 또 달러가 약해졌거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세 차례의 경우, 레이건 대통령 때, 아들 부시 때, 트럼프 대통령 때 하면 또 그 국면에서는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는 동서냉전의, 소련과의 냉전의 마지막 시기니까 쓰던 걸 원래 줄이기가 힘든데 경직적인 국방비 지출이 나가면서 이걸 손대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아들 부시 대통령 때는 그때 미국이 9.11로 공격을 받아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공격을 하면서 또 재정 지출이 경직적으로 많이 나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부터도 미국의 국방비가 늘어났던 시기인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당선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장 끝낼 거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 여러 가지로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중국의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지금과 같은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을 때 혹시라도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재정에 대한 걱정이 좀 커지고 그럼으로써 미국 정부의 신용도가 좀 흔들린다 그러면 금리가 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달러도 좀 약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감세 정책이 달러 가치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만약에 좀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예측 가능한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또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할 때 많은 이들이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경제적 비효율이 커지면서 어찌됐건 간에 물가를 올리는 요인입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트럼프 집권기는 미국 경제가 혹은 선진국 경제가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물가가 안 오른 디플레이션적인 걱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국가 부채로 많이 늘어났고 또 지금의 세상은 인플레이션을 좀 걱정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반응이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금융시장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의 학습효과를 보고 이랬으니까 미래를 어떻게 갔다라고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트럼프 지난 4년 동안의 주가라든가 경제가 그리 나쁘진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1914년도에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미국 주식이 일단 많이 떨어지고요. 또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라는 생각도 있었을 테지만 미국이 증권거래소를 한 4개월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전쟁이 큰일이 벌어져서 문을 닫았는데 그런데 4개월 문 닫고 주식시장이 열렸을 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자기 땅에서 전쟁 벌어진 것도 아니고 또 나름 유럽의 물자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겁을 많이 먹었다가 오히려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1939년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유럽에서 독일이 전쟁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 당시의 학습효과 때문에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보다는 미국이 더 많이, 더 빨리 전쟁에 개입하게 됐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한 건 1941년이지만 그때부터 태평양에서 일본과 미국 간에 막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1차 세계대전만 보고 전쟁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다음은 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집권 자체로 불확실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뭔가 그림을 그리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이전의 시기가 매우 좀 어수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은 전통산업이 될지도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서 그 주식들이 트럼프 당선되고 전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트럼프와 같은 장사꾼, 굳이 따지면 공화당 외의 어떤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이걸 계속 시장 논리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이걸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펀드를 매칭시켜서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은 8년 전에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트럼프 당선의 최대 수혜주가 인프라 투자 관련주였는데 그때는 사실 투자자들이 물먹었죠. 오히려 방산주가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미국의 리버럴 혹은 진보주의자 친환경주의자들의 이건 사기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주식들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확실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위 사람 얘기도 아까 지금 해주셨습니다. 공화당 집권과 관련된 얘기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방위 산업, 특히 나토와 관련돼서 유럽 국가들한테 비용을 좀 내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때 방위 산업 ETF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방위 산업 관련 주식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게 2022년이죠. 그리고 작년에 중동에서 또 긴장이 있었고 또 대만 회업의 긴장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6년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는 방위 산업 주식이 상당히 낮은 레벨이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성장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많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로 보면 방위 산업이 그래도 좀 잘 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은데 주가가 충분히 싼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라는 의미보다 실제로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산업에는 저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테마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테마라는 게 결국 그 당시에 시황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황을 쫓아가면서 돈을 벌기는 정말 힘든 것 같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늘 바뀌는 거고 또 그것 자체가 상당히 어쨌든 불확실한 전제하에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불안하다 그러면 배당이라든가 뭔가 기업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자산이 있는 것들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같고 테마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도 제 마음을 모르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쫓아가면서 사는 거거든요. 막 변하는. 그래서 이것이 감이 좋은 사람들은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좋은 투자의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게 AI와 데이터 센터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AI라고 해서 무슨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AI는 어느 한쪽의 테마는 아닌 거죠. 특별한 언급이 트럼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정파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런 산업이 버블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은 조금 부질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오히려 좀 버블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인터넷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크게 환경이 바뀔 때는 이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돈이 가야 새로운 산업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닷컴버블 때는 우리가 99년도, 2000년도에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닥에서 이제 닷컴 세상이 열리면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되겠구나라고 막 주식을 샀는데 실은 그 기업들은 별로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예컨대 인터넷은 야우나 엠파스나 라이코스 이런 것들이 소위 인터넷 포탈 관문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구글이 그 생태계를 거의 장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글은 99년, 2000년도에 사람들이 소위 닷컴버블에 들뜰 때 상장되어 있지도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이, 그러면 닷컴버블이 구글과 상관없냐?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주 아주 똑똑해가지고 어떤 기업으로, 안 망할 기업으로 라이코스나 엠파스로 돈이 안 가고 구글로 돈이 정확히 가면 참 좋은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구글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운도 많이 자고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구글이 승자가 됐지만 사전적으로 그걸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산업이 커질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산업에 대한 아주 장밋빛 그런 어떤 전망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그쪽으로 돈이 왕창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처라고 하는 건 10개 중에 1개가 되기도 어렵지만 그 한계가 생태계를 바꾸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식, 나스닥식의 아주 역동적인 자본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낭비가 심한 자본주의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신산업이 크기가 어렵죠. 예컨대 일본이나 독일처럼 은행 중심의 대출 기업이 대출 받아서 돌아가는 경제라 그러면 은행원들이 이것저것 따지면서 막 담보 따지고 그럼 그런 쪽으로 애초에 돈이 안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이게 안 되더라도 내가 되면은 그야말로 대박을 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집단적인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돈을 보내고 거기서 새로운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AI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버블은 필요하게 아닌가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뭐 잘나가는 거 사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랬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골드러시 시절에 1850년 전후에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많이 가서 근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부자가 됐지만 실은 뭐 거기 갔다가 뭐 인디안한테 털리고 거지 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안정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칩을 저기 청바지를 판 사람들 그 주변에서 술집 한 사람들은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AI가 확실히 큰 변화를 주는 것도 맞고 획기적인 변화인 건 맞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제대로 벌 거냐는 굉장히 저는 도전이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수익 모델로 갔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반도체 회사 이런 것들이 주변부에 있는 예전에 청바지 파는 회사와 비슷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조금 부차적인 얘기고 전체적으로 보면 큰 판이 만들어지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버블이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버블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언제 터질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은 누가 집권하느냐에 상관없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2000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는 있긴 했지만 그때는 또 대선이 있었던 시장이 아주 또 나빴던 그런데 이제 대체로 안 나쁜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장기적으로 많이 오른 다음에 뭔가 삐끗했을 때는 저는 미국의 AI라든가 미국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보지만 이것이 버블 언제 꺾일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90년대 내내 주식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 대선할 때는 하반기 때 그 꺾이는 국면에서 맞닥뜨리니까 주식이 되게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좋았던 게 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좋았죠. 중국 경제 덕을 보고 미국은 모기지 버블로 좋았는데 그런데 2008년도 오바마가 이겼던 대선에서는 그때는 선거에 있었던 하반기에는 미국이 금융위기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험적으로 보면 대선에 있었던 하반기에 주가가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주가가 장기간 한쪽으로 운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대선이니까 버틴다라기보다는 시장 자체 이거는 저는 꺾인다가 아니고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꺾이는 초기 국면에서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올 텐데 그럴 때 대선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보다는 주가가 많이 오른 자산을 대할 때는 주식이건 뭐건 우리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대선 자체도 조금 불확실성이 커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좀 득이 될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원래는 좀 둔화가 돼야 되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어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1분기에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GDP의 5.9%거든요. 한 GDP의 적자가 5%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금융위기 때나 돈 쓰는 건데 바이든 돈을 너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때까지 바이든 정권이 지출을 절제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로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돈을 계속 쓰게 되면 제 생각에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많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한 1.7%, 7.7, 1.8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추론하는데 작년에 2.5% 성장했고요. 올해도 2.3%, 한 2.34%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 좋은 성장이고요. 그럼 이제 그 대가는 지금 우리가 한 달 한 달 봐오는 물가지수를 많이 보는데 물가가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치인 2%까지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떨어지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는 비교적 걱정은 많겠지만 잘 안 떨어지고 그 대가로 물가도 잘 안 떨어지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올 가을 9월 정도에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연이어서 많이 낮추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연내한 금리 두 번 낮추면 그때부터는 또 이게 혹시 금리 나의 끝이 아니야? 이런 식의 의구심이 금융시장에서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